두산그룹이 앞으로 5년간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조 원을 투자합니다. 두산은 소형 모듈 원자로와 가스터빈, 수소터빈,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. 두산은 특히 한미경제안보동맹의 한 축으로 부상한 SMR 개발에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3년 하반기 중 SMR 본제품 제작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원전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투자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와 함께 두산은 협동로봇, 수소드론, 5G 안테나 소재 사업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.